안녕하세요. 신촌퍼구다 중국어 강사 고선희입니다. 저는 신촌퍼구다에서 기초 중국어, 중국어 회화 HSK 3, 4급을 맡아 강의하고 있는데요. 저 선희쌤과 함께 하시면 기초에서부터 HSK까지 마스터 하시는데 결코 문제 없으실 겁니다. 그럼 먼저 회화에서도 쓰이고 HSK 3, 4급 쓰기 배열 문제에서도 종종 출제가 되는 간단하지만 유용하고 중요한 구문 두 가지 정도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구문은요. E, A, G, U, B 고정격식으로 A 하자마자 B하다, A 하기만 하면 B하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시간이 나실 때 주로 무엇을 하세요? 저는요. 저는 시간이 있기만 하면 영화를 봅니다. 그 정도로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인데요. 너는 이 요 시간에 주어什么? 여러분들은 시간이 있기만 하면 무엇을 하는지 이제 중국어로 말해볼 수 있겠죠? 어? 너는 요즘 더 예뻐지셨어요? 연애하시죠? 어떻게 알았냐고요? 보기만 하면 알아요. 척보면 알죠. 어때요? E, A, Q, B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쓰실 수 있으시겠죠? 저와 두 번째 살펴볼 구문은요. 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요. 아마도 중국어를 배우는 것에 관심이 있고 흥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무엇을 하는 것에 관심이 있고 흥미가 있을까요? 네, 제가 앞서서 시간이 있기만 하면 영화를 볼 정도로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문장 하나 만들어 보기로 해요. 선생님은 영화 보는 것에 흥미가 있고 관심이 있습니다. 老师对看电影很感兴趣 老师对看电影很感兴趣 非常好 진짜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E, A, Q, B 对 A感兴趣 같은 구문들을 잘 알고 계시면 회화에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HSK 3, 4급 쓰기 배열 문제에서도 40초 만에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희쌤과 함께하는 마스터 중국어 수업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화면은 저의 중국어 기초 수업과 회화 수업을 들으신 수강생 분들이 직접 올려주신 수강 후기인데요. 그 내용들에서 공통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냐면요. 설명이 쉽고 귀에 쏙쏙 들어온다. 그리고 그 설명을 듣는 걸로만 끝나지 않고 수업시간에 직접 말해볼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다. 말하다 보면 저절로 외워지기 때문에 복습시간을 크게 할애하지 않고도 다음 수업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발음부터 기본 회화까지 저와 함께 하신다면 어느새 중국어로 자신있게 또 자연스럽게 말하고 있는 기쁨과 뿌듯함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HSK는 회화와는 달리 얼마나 정답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내느냐가 관건이겠죠.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만 콕콕 찍어서 간결한 설명과 명쾌한 문제 풀이는 기본이고요. 숙제 또한 숙제로 끝나는 것이 아닌 저의 꼼꼼한 피드백을 통해서 수업 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케어로 HSK 3, 4급 급수는 어느 누구보다 쉽고 빠르게 취득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학생이 숙제 후 사진으로 찍어서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신 거고요. 이것은 제가 피드백을 해드린 것입니다. 5, 6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도 단단한 디딤돌이 되어드릴게요. 중국어 어디서 어떻게 배워야 될지 고민 중이신가요? 이제 그 고민 걱정 내려놓으시고요. 신촌파고다에서 선희쌤과 함께하는 마스터 중국어로 중국어를 마스터해 보시기 바랄게요. 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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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